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대가의 한규성이사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가 장마감 이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 주가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JP모건에서 레포트를 하향 조정으로 난 이후에 지금 지수 자체가 조금 빠졌기 때문이지 그렇게 크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JP모건에서 나온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 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셀트리온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는 2배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이슈 그리고 셀트리온의 공장 부지들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이고요 1공장, 2공장, 3공장 그리고 해외에 공장을 건립할 목표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셀트리온의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적인 부분 오늘 나온 기사에 대해서 일단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2상 3상 승인 식품의약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항체 치료제 CT-P59의 임상 시험을 승인했다고 17을 밝혔다 CT-P59의 치료 원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부위에 항체 치료제가 대신 붙음으로써 감염을 막는 방식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2번 임상 승인으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은 총 19건으로 늘어났다 2번 임상은 지난 7월과 8월에 승인받은 일상의 후속 임상이다 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상 임상의 결과 CT-P59 투여에 따른 안정성과 내역성이 확인돼 다음 단계 임상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내역성은 약물 투여를 투여했을 때 임상 대상자가 부작용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임상에서 경증부터 중증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CT-P59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2번 2상과 3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개념이다 2상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한 적절한 투여 용량과 치료 효과를 탐색한다 확인된 용량을 바탕으로 720명을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정성 확증을 위한 3상을 연속해서 진행하게 된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개발 제품의 임상 시험 현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국민의 치료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단은 임상에 대한 승인 효과가 나오면서 호재성 이슈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현재의 시간 5시 55분 시간의 장 마감 5분 전인데요 3% 이상 올라주면서 30만 천원 거래량을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시장에서 시작할지 이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나올 호재성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경쟁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JP모건 쪽에서 표했는데요 여태까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경쟁사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쟁사들이 있는 쪽에서도 셀트리온이 꾸준하게 살아남았고요 경쟁 구도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주가 행보는 더욱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이 보다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 앞으로 가야 할 길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셀트리온의 매출 가속도가 얼마만큼 붙을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네요 오늘은 간략하게 기사에 대해서 호재성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셀트리온 앞으로 긍정적인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 하나 이렇게 해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우수 AMS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그리고 수소차 관련 테마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좋은 얘기들이 아직까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외인들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급동향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 또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윗꼬리를 단 이 시점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우상향을 하면서 만들어 갈 가능성이 보다 더 높고요 오늘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관리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성으로 보셔도 되시고 중장기성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대한 섹터나 그리고 기업에 대한 호재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최근 주가가 급등을 했다 할지라도 기업이 만들어가는 그런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주가로 환산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최고치인 7240원 구간 이 구간을 목표치로 잡고요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우수 AMS라는 종목을 한번 트레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쪽에 휴대폰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신다면 저와 같이 이런 종목들 이 종목들 뿐만 아니죠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저희 몇 종목 수익청산을 잡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같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 아래 휴대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원님들의 포트 설정과 그리고 회원님들의 지금 주식 계좌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회원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회원님들 수익 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 내일 시장에서 많은 기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